이번 시간에는 인코딩과 업로드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코딩은 동영상의 쓰임에 따라서 그 동영상을 변환하는 행위를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TV에서 볼 정도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영상을 만약 여러분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작은 디바이스로 보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큰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럼 그 디바이스의 최적화된 사이즈, 최적화된 압축률 이런 것들을 적용한 동영상으로 변환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그것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스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스크린캐스트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런 동영상을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동영상 플레이어에서도 재생 가능하게 하려면 그것을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인코딩이고 여러분들이 인코딩을 이용해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유튜브에서는 원본 화질, 원본 해상도, 원본 프레임 속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동영상의 용량을 최대 20기가까지 전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동영상 파이들이 20기가 아래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본 화질 그대로 동영상을 업로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그 원본을 받아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인코딩 기술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인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해상도의 동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개의 해상도의 동영상들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동영상 플레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720, 480, 360, 240 이렇게 적혀 있는데 720이라는 것은 Y축의 길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720 픽셀만큼의 길이고 480 픽셀만큼, 360 픽셀만큼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품질들을 정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동영상을 만약에 아주 고화질로,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720 픽셀로, 720p는 픽셀은 아닙니다. 720이라고 하는 사이즈로 만들고 그 밑에 사이즈를 만드는데 여러분 만약 240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면 그 위에 상위의 품질들을 유튜브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높은 퀄리티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사용자들이 이 동영상을 재생할 때 만약에 밴드위스, 그러니까 동영상을 빨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즐기고 싶다면 720p를 선택할 거고요. 아니면 좀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빠르게 동영상 서비스를 재생해서 보고 싶다면 240p를 선택하겠죠. 그런 선택에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 해상도가 높은 동영상을 업로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높은 전속률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비트레이트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전속률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원본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전속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대2 픽셀 영상비라고 하는 것은 영상의 사이즈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유튜브가 권장하는 파일 형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상세보기를 클릭해보시면 어떤 파일 형식들을 유튜브가 권장하는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거든요. 이것들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 파일 형식에 해당되는 파일로 여러분이 인코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레이스 된 컨텐츠 업로드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인터레이스는 위키피디아를 제가 걸어놨어요. 비월 주사 방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니터 같은 경우는 화면이 떨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TV 같은 지금의 디지털 TV 말고 옛날의 TV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홀수줄, 짝수줄이 있어서 홀수줄과 짝수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적은 용량으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최근에는 디지털 TV나 모니터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혹시나 인터레이스 동영상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인터레이스 동영상은 업로드하지 않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권장해상도 및 전속률이 있는데요. 유튜브 도움말을 좀 참고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동영상 전속률, 오디오 전속률, 스테레오 전속률 이렇게 적혀있고요. 각각의 유형, 동영상의 퀄리티에 따라서 어떤 스펙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인코딩 할 때 그 동영상의 여러 가지 퀄리티들, 비트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조하셔서 거기에 맞게 최적화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동영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들은 저희 생활표현의 영상 밑에 영상이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 영상이론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리로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80p, 720p, 480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16대 9라고 하는 비율의 플레이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x축과 y축의 비율이 16대 9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6대 9에 해당되는 동영상 크기들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정형화된 동영상 크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범위 안에서 이 사이즈를 준수하시는 것을 권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 때 이 동영상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유튜브 동영상 플레이어가 가장 선호하는 동영상 사이즈인 16대 9라고 하는 비율을 지켜서 1280 곱하기 720이라는 해상도는 16대 9거든요. 그래서 이 해상도로 올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배기 없이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부분은 4대상으로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가급적이면 16대 9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동영상 자체에 이렇게 띠 같은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4대3 동영상 동영상의 크기가 4대3이라고 하면 이 왼쪽에도 이렇게 검은색 영역이 생기는데 그 외에도 이 레터박스라고 하는 회색 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기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안에 있는 영상을 특별히 가공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가급적이면 16대 9의 영상비로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유튜브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제가 유튜브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자 위쪽에 보면 업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유튜브가 개편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이 이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업로드라는 버튼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파일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중에서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을 선택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개의 동영상을 올리고 싶다면 이 밑에 보시면 동영상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또 다른 동영상을 동시에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는 가상 머신 공유 폴더라는 파일을 업로드시킬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위에 게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밑에 역시 동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게재 위치가 나타나는데 이 url이 현재 여러분이 업로드하고 있는 동영상이 위치하게 될 주소가 바로 이 주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 기본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동영상의 제목은 자 여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상 머신이라고 적고요. 저는 설치편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적으시고 그리고 태그를 적는데 예를 들면 가상 머신 그리고 버츄얼 박스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이 태그가 두 글자 이상이라면 예를 들면 가상 머신의 사용법 이렇게 문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큰 따옴표를 적어주시면 이렇게를 하나의 세트로 유튜브에서 인정을 합니다. 자 이 태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동영상은 검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검색은 보통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려면 그 동영상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잘 작성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들이 제목, 설명, 태그인데요. 그 중에서 태그는 설명은 좀 더 서술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테고 태그는 이 동영상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지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하는 것이 이 동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를 저는 과학 기술로 지정을 할 겁니다. 이 카테고리를 지정하게 되면 유튜브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라고 하는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면 사용자들이 지정한 카테고리별로 동영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지정하면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유는 공개, 미등록, 비공개가 있는데요. 공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유튜브의 카테고리나 홈페이지 또는 구독 채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홍보되는 것이 공개고요. 미등록은 이렇게 유튜브 내부에서 홍보되는 그런 기능들이 제거되고 다만 그 URL을 그 동영상에 도달한 URL 있죠. 이 URL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미등록입니다. 비공개는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게 비공개가 되는 것이죠. 라이센스는 표준 유튜브 라이센스가 있고 CCL이라고 해서 Creative Commons 저작자 표시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이센스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업로드를 끝냈으면 여기 있는 URL을 주소 표시창에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업로드한 동영상이 유튜브 안에서 서비스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튜브 여러분의 동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는 유튜브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기도 하죠. 자 여기 이 동영상을 여러분의 웹페이지에다가 직접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유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 있는 URL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 웹페이지로 지금 보고 계신 웹페이지로 사람들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나 뭐 블로그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옆에 보시면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소스 코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HTML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여러분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이 동영상 플레이어가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소스 코드를 눌러서 여기 있는 URL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티스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티스토리라고 하는 블로그를 기준으로 해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URL은 제가 샘플로만 운영하는 URL이니까요. 뭐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글쓰기를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가상머신이라는 제목을 정하고요. 그리고 HTML 에디터 HTML 코드를 직접 삽입할 수 있는 모드가 있을 겁니다. 그 에디터들은요. 그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HTML 코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HTML 코드를 입력할 때는 HTML 모드에서만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우리 인코딩과 업로드라는 이 페이지에 보면 동영상 삽입 밑에 생활코딩 HTML 수업을 제가 링크해놨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프레임이라는 거에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등록하는 이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프레임입니다. HTML 중에 프레임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보시면 프레임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를 참조하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같아서는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 행위를 하신다면 HTML, CSS 정도는 우리 생활코딩의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 HTML 코드를 이 티스토리의 HTML 모드에다가 제가 삽입을 했고요. 저장하기를 하고 그리고 가상머신에 해당되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이 이렇게 잘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옆에가 조금 잘려 있어요. 잘린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 동영상의 폭을 여러분이 조금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유튜브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HTML 코드 아까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카피했었던 HTML 코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접 휠을 지정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넓이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50이면 될 것 같아 450이라고 적으면 자동으로 높이 값을 계산해 줍니다. 이 동영상에 그래서 16대 9의 비율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width나 height 값을 직접 지정하게 되면 이 비율이 안 맞아서 여백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튜브의 이 맞춤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가로폭과 세로 높이의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잘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걸 카피해서 다시 본문을 들어온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방금 카피한 걸로 덮어쓰기 하고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플레이어가 좀 작아지면서 잘리는 부분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삽입하시면 됩니다.